충남 교육청은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충남과학고등학교의 서북부 이전 논의를 중단하고 현 위치에서 재구조화하기로 했습니다. 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교육과정협의회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1단계로 내년에 본관동 재구조화, 실험실, 수학실, 과학실, 연구실을 비롯해 본관 총 16가지의 시설 개선 인프라를 구축하고 2단계로 14가지 시설의 복합화 방안을 수립합니다. 충남과학고 이전은 김지철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재임 기간 중 이전을 고려했지만 공주시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.